강아지에게 종을 쳤더니 일어난 일 자몽이와 환타에게 종을 쳐봤어요 자몽이는 겁내서 도망가고 환타는 어리둥절해요 자몽이는 종이 무서운가 봐요 종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래요 아 놀래라 왜 종을 치고 그러세요 똑똑한 자몽이는 종을 치면 간식을 준다고 생각해요 덜 똑똑한 환타는 앉아있으면 간식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스피드게임이에요 환타가 먹었네요 환타가 또 먹었네요 역시 발 빠른 환타가 또 먹었네요 자몽이는 이러다 굶겠네요 환타가 계속해서 먹고 있네요 자몽이가 자리를 바꿔봤는데 또 못 먹네요 또 환타가 먹어요 환타가 계속 먹어요 자몽이가 헬스켓 쳤어요 자몽이가 먹어보려고 발거둠을 쳐요 비장한 각오로 전략도 짠 듯해요 하지만 스피드게임은 끝났어요 아쉽지만 자몽이는 다음 기회를 이용해주세요 아쉽지만 자몽이 많아요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놀이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사랑은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사과 함께 하여 주소서 사랑의 종소리를 다가여 주소서